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Vamos! 우리 천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천사 예를 들어서 수태고지에 나오는 가브렐 천사가 있죠 천사는 하늘의 사자를 뜻하죠.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젤 할 때 그 안젤이 앙길루스라고 해서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자, 사절을 뜻합니다. 그런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또 핫한 지옥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너무 특이한 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옥 갈 날짜를 알려주죠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 고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아 분명히 이 기독교 세계관 수태고지 할 때 그 고지를 빌려서 온 말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알리러 왔잖아요 이 천사가 탄생을 알리러 온 게 고지인데 여기서는 죽음을 혹은 사망을 고지하러 온 천사죠 천사가 보통은 좋은 이미지잖아요 착하고 깨끗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천사로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서 천사는 악마 같죠 얼굴도 무섭고 게다가 죽는 날짜를 알려주니까 천사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깼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사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종교 미술의 영향 때문에 굳어진 게 많거든요 천사를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생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가 날개가 없을지도 몰라요 미술 방송이니까 그럼 미술에선 천사를 어떻게 다뤘고 또 천사의 그 계급이 있거든요 구품이 됩니다 디테일하게 방송한 사례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모아 봤거든요 구품 아홉 계급의 그 천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중해 쪽 서쪽 유럽 지역의 종교 미술이 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동방정교회에서의 그 이미지 요런 이미지로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의 천사의 모습 천사에는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 천사의 계급 아홉 단계 구품 천사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요게 1등급 중간계급 하위 그룹이 있어요 1 2 3 4 아홉 계급으로 나누는데 그 뒤로는 해 그룹으로 나누면서 한 그룹당 세 부류의 천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요런 표입니다 요게 결정적으로 6세기 초 디오니 시오라는 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구품 천사 계보가 이렇게 꾸며졌는데 이게 근데 기독교에서 정식으로 이걸 이미 뭐 인정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런 걸 체계적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그 뒤로 천사를 굳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요런 체계인 거죠 와 진짜 천사는 계급까지 있구나 이런 천사가 있고 또 학문 연구하듯이 알아야 될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천사를 완전히 뭐 구등급으로 기독교에서 막 인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A 그룹이 세라핌 케르빔 좌품 천사가 있고 중간계급에 주품 역품 능품 천사가 있습니다 하위 그룹에 권품 대천사 그냥 천사 이렇게 나눠져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요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거 상위 그룹 세부류의 천사와 대천사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프렌체 세레당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 같은데 여기 위에 한 계급 빼고 여덟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대천사가 빠졌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세 모자이크 천장화에서 천사의 종류를 이렇게 구별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1등급부터 천사도 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세라핌이라는 최상위 1등급 천사 카톨릭에서 기도문 할 때 치천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라핌은 타오르는 자들이란 뜻이래요 피부류로 사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치천사의 환시를 봤다는 예언가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6개의 날개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방을 몸으로 다 감싸고 있거든요 머리 쪽의 날개는 얼굴 가리고 요 밑에 쪽은 다리를 가린 천사 다른 표현으로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의 세라핌 천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시했죠 우리가 아는 천사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동물처럼 생겼고 그죠 이게 1등급 천사에요 세라핌 세라핌 근데 이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되게 세련돼 보이고 저는 이 발음 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오토가 그린 프란시스코 성인의 일화를 그린 것 중에 저는 옛날에는 요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 천사 중에 하나구나 근데 요 생김새가 세라핌이더라고요 머리 쪽 날개 두 개 그냥 날개 다리 가린 날개 프란시스코가 환실을 경험하는데 이 천사가 프란시스코의 그 성은의 자국 오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은의 자국 못자국 요 손바닥 두 개 발바닥 두 개 옆구리 해서 다섯 개의 성은의 자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신비주의 체험을 종교화로 많이 표현합니다 요런 사례가 있고 두번째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케루빔은 좀 아시면 좋아요 케루빔 익숙하신 분 많으시죠? 케루빔이 이런 이미지에요 구약성서 에즐키엘서에서는 요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네 개 얼굴인데 사람 얼굴 그다음에 소 독수리 사자 되게 좀 징그럽게 머리가 네 개에 달린 천사에요 그 다리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 날개는 아까 세라핌이랑 좀 비슷하죠 이게 동방정교회에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치천사 다음으로 2등급 그 한자어로 지천사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치천사 지천사 너무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건 그냥 케루빔으로 그냥 기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케루빔은 지식 중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요렇게 묘사되어 있고 동방정교회에서의 이콘 도상이 요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미술사를 다룰 때 주로 서유럽 중심의 미술을 다루다 보니까 주로 이제 카톨릭 문화권이잖아요 카톨릭 문화권에서의 그림 그릴 때는 주로 요런 모습입니다 이거 익숙하시죠? 미술관 만약에 다녀오신 분들 아기 얼굴에 날개만 달린 천사들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기독교 문화권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케루빔에 대한 정확한 체계적인 도상이 없다 보니까 혼동이 있어요 나눠집니다 아기 얼굴에 날개 이미지 이게 어디 유럽 성당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니까 요거는 잘 기억하시고 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2등급 천사구나 상이 꽤 높은 등급의 천사구나 요걸 아시면 좋고 중요한 천사다 보니까 주로 뭐 성마리아 발미치나 절대자 예수님 주변에 자주 등장하는 뭐 스웨잉원 비슷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르네상스 이탈리아인들이 되게 이쁜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귀엽고 그래서 그 뒤로는 요런 이미지까지 좀 겹쳐버립니다 그냥 아기 천사를 또 케루빔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근데 엄연히 요런 이미지는 푸티라고 부르는게 더 맞거든요 그 원래 큐피트에서 영향받아 가지고 나온 이미지거든요 큐피트랑 솔직히 아기 천사랑 구별 안되잖아요 요 아이돌 주변에 그리스 신화가 주제로 나온다 그러면 얘가 큐피트가 되는 거고 종교가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기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케루빔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다 통틀어서 푸티라고 하죠 이탈리아 방금 푸토를 복수형으로 푸티라고 부랍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된 거죠 천사라는 이미지가 물론 구약에서 날개 달린 이미지가 나오긴 하지만 로마 문화권 동방의 페르시아 문화권 여러 문화들의 그 예술품에서 뭔가 영감을 받고 혼재된 게 저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천사가 날개가 달리란 법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보신 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영가들 말로는 날개가 달렸다 이미지 했는데 우리 안 봤는데 알 게 뭐예요 근데 요게 케루빔으로도 많이 이제 불리는 거죠 레니상스 이후에 입부장한 이후에 아기 천사들과 케루빔이랑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기 천사만 나온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 통틀어서 케루빔으로 그냥 보는 게 낫겠죠 유럽 여행 가면 성당 앞에 기념품 상가에 가장 많이 보이는 천사 이미지죠 라파엘의 시스티나의 마돈나 요 방송한 적 있는데 성마리아 옆에 있는 요 천사가 특히나 좀 사랑받고 인기 효과 많은 천사입니다 자 요 케루빔 여기 있죠 얼굴에 날개만 달린 천사 즉 이 얘기는 서유럽 미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리 요 그림의 배경에서 그 성령을 상징하죠 비둘기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뭐 아기 천사들이지만 요것도 그냥 케루빔으로 보는 게 맞겠죠 요거는 서유럽 케루빔으로 그렸고 옛날에 중세 천장 벽화에서나 요렇게 나오지 종교 미술에서는 요렇게 그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세 비잔틴 미술에서는 좀 있는 것 같고 세번째 오파님 일명 좌천사인데 요거는 미술로는 그렇게 많이 표현은 안해요 스론즈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레바퀴 옥자란 뜻이래요 왕의 자리 신의 자리를 뜻하죠 요 자체가 신의 옥자 그런 것에 추상화된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요 천사를 미술할 때는 불에 타는 수레바퀴를 묘사인데 요 자체가 천사인 거예요 불태는 수레바퀴에 눈이 여러 개 달린 거예요 이 천사인데 사람형이 아니라 이건 물체형이죠 사물형의 천사 이런 천사도 있다는 거죠 되게 의외죠 이런 천사도 있습니다 오파님 이었습니다 수레바퀴처럼 생긴 천사 종교화에서는 요 오파님을 그린 사례를 많이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등급 사품천사 주품천사인데 도미니온스 도미니온스가 통제 지배라는 뜻인데 신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질서 그리고 관리를 하는 역할 또 하위천사들 조직을 또 유지 관리하는 질서 잘 돌아가게 관리한다는 의미 요런 천사로 보시면 되죠 도상이 확실히 뭐가 뚜렷하고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천사 이미지 종교화에서 표현도 애매하고 특징이 크게 뭐 없다 보니까 요거는 많이 안 그립니다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자 그리고 그 다음 등급 역품천사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벌추스라고 하면 돼요 벌추스 알겠어요 벌추스 역품천사인데 뜻이 미덕 축복이래요 이 천사들은 그 의미답게 뭔가 베푸는 천사들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빛나는 자들이라고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나타나서 사람들 도와주는 이미지죠 중세 그림이다 보니까 표정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또 악마 같은데 이건 또 의미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는 축복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이거 축복 같지가 않지 않나요 표정이? 무서워도 벌벌 떠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역품천사입니다 자 다음 능품천사 근데 저도 자료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도 지남 좀 까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화에서도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면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근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 이런 체계가 있구나 정도 같이 알아보는 거죠 능품천사 우리가 익숙한 파워입니다 파워 왜 파워일까 타락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잖아요 타락천사를 대항하는 이런 역할을 한대요 죄에 물들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 건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이런 천사들이래요 천상이 음악으로 우주를 균형있게 보존한 역할도 합니다 음악과도 좀 관련이 있고 건세를 뜻하는 이름이긴 해요 악에 맞서는 파워 뭐 이런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악마 타락천사를 대항하는 이런 이미지라서 전투복을 입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또 미칼천사랑도 좀 겹쳐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역시 능품천사를 종교화해서 그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상위그룹 세라핌, 케루빔 좌천사 좌천사도 잘 안나오고 세라핌, 케루빔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뒤로 나온 천사들은 이런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재미지고 흥미롭다고요? 저는 와 종교미술 이야기니까 그나마 재미있지 성서 책을 시도를 해봤거든 옛날에 와 포기하게 되던데요 그쵸 천사왕마 그런 재현을 잘한 영화들 재밌죠 그런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거를 체계적으로 다룬거에요 요런게 모티브가 돼서 영화에도 영향을 주죠 이런게 권품천사 발음도 어렵다 프린시팔리티즈 또 이미지 너무 비슷하죠 권품천사인데 요 천사는 나라나 도읍 그 왕들을 수호하는 천사래요 나라의 통치를 좀 관리하는 그런거 그리고 악마들이 쳐들어올 때 수호하는 국가적인 단위의 천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낮은 천사들을 지휘하기도 한데요 기관을 관리하는 아니 약간 천사계의 공무원이지 않을까 종교미술이 재미있는게 뭐 성인별로 주특기가 있잖아요 치유를 막 해주는 그런 성인도 있고 산세바스티아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수호성인이고 천사들도 임무가 있고 계급이 있고 또 주특기가 이렇게 다행한거죠 아셔야 되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천사가 있어요 대천사를 또 다른 말로 천사장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3대천사라고 구별하기도 하고 4대천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거 대천사가 의외있게 있어요 이거 8번이죠 8등급이에요 하위 말단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맡고 있어요 의외죠 계급은 되게 낮은데 종교화에서도 그렇고 존재감은 최고인거죠 이 체계가 되게 의외라는거죠 대천사 천사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천사가 미카엘 스페너로 톱번 천사인데 악마를 퇴치하는 용감한 전사 입니다 악마를 때려잡는 이런 이미지로 주로 그리고 그리고 우리 마이클이죠 영어로는 루시퍼가 원래 하늘의 하늘의 천사였잖아요 타락천사가 된게 루시퍼인데 나중에 사탄이 된게 루시퍼라고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하는 역할을 이 미카엘이 했다고 해요 중요합니다 종교미술에서 단골이니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미카엘 대천사 다른 종교화에서 역시 악마를 때려잡는 이미지 마르코달 피노 이탈리아의 그 화가가 그린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천사 수태고지의 천사 고지하러 온 천사가 이렇게 인자한 모습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는 무섭게 등장하죠 고지하러 온 천사가 그러니까 죽음을 고지하다 보니까 되게 악마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한가지 참고로 천사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릴 때 특히 가브리엘 그릴 때 여성형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아예 구별이 없기 때문에 어쩔 땐 남자처럼 나올 때도 있고 여자처럼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중성적이죠 꽃미남 같기도 하고 자 신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되게 인자한 천사인데 이슬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라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이슬람에서는 지브리엘입니다 이런거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의 영향도 많이 받은 거죠 성노머리 앞에 날개 달린 천사가 있다 그러면 가브리엘 너무 쉬운 천사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되는 필수 미카엘과 가브리엘 아마 종교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가브리엘 이라는 이름 스페인어권에서 많이 쓰는데 짧게 가비 라고 많이 하죠 가비 미카엘 미카엘 미겔도 많이 써요 스페인어권에서 미겔 영어로는 마이클 다 천사이름이네요 스페인에서 현지인이랑 살 때 룸메이트가 미겔이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부를 때마다 삼미겔 이랬어요 삼미겔 걔가 이제 웃으면서 땡큐 이래요 그라시아스 이래요 삼미겔이면 신성한 미겔이란 뜻이잖아요 성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이니까 그래서 걔가 막 수줍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삼미겔 그립다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3대 천사 중에 또 하나가 라파엘로 라파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구약의 토빗기에 나오는데 토빗기가 정식이 아니라 외경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성서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토빗기 뭔지 모르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토비아 가 토빗의 아들이죠 그래서 토빗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오는데 라파엘 천사가 나타나서 토비아를 도와주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쓸개를 꺼내서 나중에 아버지 장림치료에 씁니다 이 라파엘로라는 말 자체가 치유의 천사 그리고 안내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의사들의 수호성인이었어요 수호천사 라파엘로라는 그 의미를 알면 그 의사분들께 라파엘로 관련된 기념품들 유럽에서 여행하다가 사주면 되게 인문학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의사분이라서 의사들의 수호성인이 라파엘로입니다 하면서 라파엘로 천사 관련된 기능품 사다 주면 의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라파엘 천사의 도상이 물고기 잡아다 준 이미지라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천사옆에 그럼 무조건 라파엘 천사다 이거는 종교화의 중요한 상식입니다 천사옆에 물고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천사옆에 물고기 어? 이 천사 그럼 라파엘이겠고 이 아이 토비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3대 천사가 오피셜인데요 옵션으로 4대 천사를 분류를 할 때가 있어요 개신교와 카톨릭에서는 정식으로는 이 천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세례명으로는 이 우리엘 천사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그 다음에 라파엘은 세례명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엘은 일단은 신의 불꽃 빛을 뜻하는데 영국 성공회 그리고 동방정교회에서는 4대 천사로 공식적으로 공경을 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되게 터프하고요 친절하지 않아요 보통 천사들 하면 사람들 도와주고 인자하고 뭔가 호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천사가요 그 죄지은 나쁜 사람들 고문을 해요 지옥가서 그리고 지옥불을 관장한대요 이렇게 지옥갈놈들 온다 불을 태워 그 명령한 천사가 이 천사라는 거죠 그리고 지진 화산을 관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 우리엘 천사 화나게 했다 그럼 지진 화산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엘 천사의 도상은 이 불꽃입니다 불꽃의 칼 사람 고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죄진 놈들 뜨겁게 막 불로 태우고 칼로 찌르고 고문하고 그런 무서운 천사인 거죠 천사가 다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엘 천사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종교화에서는 흔치가 않거든요 대신에 동방정교회 이코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스타일이 딱 동방정교회 비잔틴 미술이잖아요 제가 자주 일했던 똘레도 대성당에 트랜스 바렌떼라는 바르크 조각품이 있거든요 빛 중심으로 사대천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엘이 표현이 됩니다 종교화는 이념 이런게 너무 막 갈리고 그런게 아니니까 미술은 뭔가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엘을 표현한 것 같아요 천사의 등급 중에 말단에 일반 천사가 나와요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어 천사가 일반 천사를 말하거든요 인간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천사입니다 이유없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 수어 천사가 날 도와준 것 같아 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개체수가 제일 많다고 해요 개체수가 흔에 빠진 천사 그런 천사인거죠 신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사람이 안보인 데서 도와주는 이런 천사들이죠 가끔 천상에서 전쟁이 나면 군사로 동원이 되기도 한데요 인원이 많으니까 군대 동원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으면 우리는 뭐 동양에서는 저승사자가 데려가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까지 맞는데요 수어 천사가 저승사자 역할도 동시에 하는거죠 세계관으로 따지면 피에티르다 코르토나 저도 모르나 화가입니다 딱 바로크네요 바로크 카라바 제스티 옷감도 막 휘날리고 구등급 천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인상깊게 봤고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고지라는 말 들었을 때 제가 어? 천사를 약간 좀 다르게 표현했구나 무섭게 표현했구나 논란을 내리면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종교를 없을 수도 있는 존재니까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날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존재니까 워낙 천사들의 이미지가 주로 날개가 달리고 사람들 도와주는 이미지로 굳어지다 보니까 무조건 천사는 이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에서 그 고정관념을 깼다는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신선했다 그리고 수태고지의 가브리엘과 다르게 악마처럼 생겼다 라는 거죠 근데 천사 이미지가 무조건 착한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사람들 고문하고 때려잡는 천사들도 있었으니까 그 지옥에서 온 괴물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천사가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는거에요 지옥 가기 전에 반 죽여 넣는거죠 우릴 천사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오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지옥이 우릴 천사를 다르게 패러디한거 같네요 그래서 천사 이미지가 솔직히 정해진게 없고 그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고정된거잖아요 이미지의 그 힘이 되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비유 드리는건데 우리가 세종대왕의 얼굴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공식영장을 임의로 그려서 신일 화가가 딱 그려서 만화권 지폐에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일 화가 자화생에 가까운 그 얼굴을 세종대왕이라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걸 되게 무섭잖아요 이것도 천사라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물론 구약에는 날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로마 시대 때부터 다양한 그레스 신들의 이미지 라든지 페르시아 및 동방인 문화 여러 미술에 영향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나온 이미지가 천사 이미지가 됐다고 보는게 맞겠죠 꼭 천사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정해진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천사 본 적 있나요 가끔 전설적인 인물들이 천사의 그 개시를 받고 천사의 발언을 보고 뭔가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이 천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고 이렇게 밝혔대요 링컨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이런 말도 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죠 어쨌든 갑자기 생각난게 라파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해서 토비아를 도와줬다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가끔 천사가 사람의 모습과 가깝게 변모를 합니다 날개 없이 사람의 모습인데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착한 애가 있다 그 아이가 천사일 수도 있어요 라파엘 혹은 수호천사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Hasta luego Buenas noches